또 한편의 한국 영화 기대작 함정. 그만큼이나 많은 스타들이 시사회를 찾아 배우들을 응원했는데요. 네이비 셔츠에 블랙 팬츠로 깔끔한 차림에도 뭔가 시크함을 한껏 풍기는 배우 엄기준. 영화 함정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우월한 팔등신 비율 몸매를 뽐내며 상큼한 원피스 차림으로 참석한 김정민 씨. 오늘 시사회에 동석 오빠에게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오빠 영화 첫 주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흥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지를 입어도 감출 수 없는 다리 길이를 자랑하며 화사한 미소와 함께 등장한 정가은. 김민경 씨 초대로 함정을 보러 왔는데 민경이의 연기 굉장히 기대 많이 되고요. 함정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올 화이트룩의 긴머리를 늘어뜨려 더욱 여성미를 살린 피아라의 효민 씨도 왔습니다. 마동석 선배님 초대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함정 나오기 전부터 너무너무 기대됐던 영화하고요. 오늘 정말 즐겁게 잘 보러 가겠습니다. 함정 화이팅. 이후 효민은 마동석과의 다정한 인증샷을 SNS에 공개해서 미녀와 야수를 연상케 하는 케미로 이목을 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정의 주연 배우인 마동석, 김민경, 조한선, 지한 등이 포토월에 올라서 인사를 전했는데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영화 함정. 시사회 이후 이들의 아낌없는 호평세대가 이어졌다는 후문인데요. 현재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더욱 돋보이는 스릴러 영화 함정의 기분 좋은 흥행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